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주식 얘기하면서 머니맵에서만 할 수 있는 아주 야무진 인생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떡상합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죠 아주 높은 확률로 떡상합니다 어떤 회사냐 상상스퀘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상상스퀘어가 무슨 회사인데 SK스퀘어는 알아도 상상스퀘어는 어떤 듣보잡이고 어떤 개잡주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상스퀘어는 제가 대주주인 회사고요 머니맵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원도 있고 독서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 운영하면서 뉴미디어를 잘하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자체 커뮤니티도 개발비를 많이 써서 빌드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판업을 잘하고 있죠 출판업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지개를 펼 텐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판권도 많이 확보를 했고 번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편집자분들도 많이 모셔갖고 정말로 양서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 작가님들도 모셔갖고 저희가 출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어공부법 명저죠 넌 대체 몇 년째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넌데 영은 지금 교보 기준으로 외국어 분야 1위입니다 그래서 출판도 잘하고 요즘에 저희가 커머스를 잘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상장회사였다 사실 저는 제 회사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아껴주시고 아 이 회사 주식 사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주식 용어로는 개잡주죠 아주 조그마한 회사니까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듣보잡이죠 맞죠 저는 그거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고 아 개잡주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시가총액 1조는 넘겨보자 그래서 중견기업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그게 잡주는 아니지 이런 말까지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일단은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뚫으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올 초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아 열심히 한다 주주대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겠죠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아주 꼴값 떨고 있네 유튜브 하나 찍으면서 아주 꼴값이랑 꼴값은 달던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댓글도 아주 난리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상상스키에 그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머니맵에서만 보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5, 6년 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상장이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주식 가격이라는 건 이제 시장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객관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100%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몇 달 뒤에 정확하게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지만 이제 러프하게 저희가 작년에 매출이 25억이었고 올해 매출을 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이 두 배가 됐어요 여러분 스타트업은 적자만 안 내도 그냥 이렇게 성장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영업이익은 저희가 이제 많이 생각보다 못 냈어요 작년만큼은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권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영업이익이 이제 좀 1월에 정산이 되는 게 많아서 좀 2월이 될 거예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높게 목표로 잡고 있고 내년 매출은 또 두 배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 배 두 배 두 배 성장하는 회사 그럼 이제 좀 이게 말뿐이니까 제가 이걸 좀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다이어리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그래도 양지사가 상장사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PDX 다이어리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1등 브랜드죠 몰스킨 다이어리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다이어리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양지사 다이어리 로이텀 다이어리 근데 몰스킨은 몰스킨 말고 몰스킨 다이어리 말고 그냥 몰스킨 검색어도 있는데 저희도 PDX 말고 오로다 다이어리도 있고 플랜도씨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다이어리로 하면은 객관적인 비교가 됩니다 어떻죠? 저희가 압도적인 넘사벽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품을 딱 하나밖에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절대적 매출은 뭐 로이텀이나 몰스킨 양지사 프랭클린보다 확실히 작을 거예요 근데 단이 다이어리당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저희가 지금 가장 높을 거라고 뭐 다 까본 건 아니니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 가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만 건 준비를 해서 완판이 됐고 올해는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는 오만 건 준비할까 하다가 고 대표님이랑 우리는 항상 도전적인 선택을 하자 누가 봐도 정말로 피똥 싸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숫자지만 10배니까 10배를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10배를 준비했고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추세도로 하면은 문제 없이 또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우리 직원분들 우리 대표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10배 성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3월 4월에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공유할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항상 타산지석 반면교사 해야 되잖아요 아 일론 머스크 보면서 진짜 상장이 되면 유튜브를 생각보다 많이 못 찍겠구나 그냥 주주총회 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오피셜하게 나가는 것만 영상으로 나가는 거지 오히려 상장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없는 거 다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만 투자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마디 한마디 주가가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말을 함구해야겠다라는 거를 옛날에 마음 같아서는 이제 상장을 해도 유튜브로 되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인지적 오류가 있고 편향이 있고 비이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는 소통은 되게 오피셜한 루트 아니면 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 보고 배웠어요 항상 우리가 모든 실패를 직접 겪으면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소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일론 머스크 보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좀 나락으로 가는 거 보면서 왜냐하면 테슬라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그냥 전기차 회사 플러스 알파인 회사에서 넘사벽 회사인데 지금은 CEO가 거대 리스크죠 이거를 제가 5, 6개월 전부터 얘기했다가 쌍용만 바가지로 먹었죠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그래도 뭐 필요한 얘기니까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냈던 거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너무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나쁠 건 좋은 건 없거든요 여러분 나쁠 게 없대 우리나라 개인 주주가 테슬라에 제일 많다는데 이왕에 오르는 게 낫지 막 떨어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렇게 좀 반면교사하고 타산지석에서 좀 조심하겠다 그래서 상장 전에 있는 시시콜콜한 얘기 딱 해드려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진짜 상장 전에 이렇게 기업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랑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이 되잖아요 압도적 키워드예요 1등이 되면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pds 다이어리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이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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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잖아요 전혀 저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희 키워드를 쓰려고 저희는 쿠팡에 입점도 안 했는데 쿠팡 pds 다이어리 저희는 위메프에 입점도 안 했는데 pds 위메프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저희가 막 계속 맨 처음에 대처를 했는데 와 이게 저희가 독보적 1위 키워드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저기서 또 부가가치를 뽑아 먹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시장의 그냥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pds 다이어리 쳐서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부터 첫 번째 페이지는 저희가 나오는데 그 2, 3, 4, 5부터 보면은 다 pds 다이어리인데 다 저희랑 상관이 없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맨 처음에 엄청 하다가 지금은 이제 1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막 이제 저희 제보 오면은 저희가 다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거 아닌 것 같고 빨리 그 사람한테 환불 신청하시라고 너무 좀 악덕인 사람들은 저희가 저희 변호사님 저희 법무팀 통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고 다 막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인생공부 여러분이 1등을 꿈꾸고 뭔가 잘 되길 꿈꾸잖아요 여러분이 확 잘 되죠 이제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이 이제 원치 않는 소음들 노이즈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경쟁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원래 그 분야에서 잘나가는 에이스들 메이저들이랑 피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심지어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한 것 뿐이야 근데 세상은 여러분 1등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쎄야 돼요 멘탈이 쎄야 됩니다 진짜로 멘탈이 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이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파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여러분 정말로 쭉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파괴자였거든요 과연 이 회사는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자기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애플이 여러분 어떤 회사죠? 전세계 1등 시계 업체입니다 애플워치가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시계 1등 업체는 여러분 애플이에요 애플을 좋아하시면서도 애플워치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애플 유저 중에 극소수만 시계를 애플워치를 써도 애플이 시장을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기업을 봤을 때 역량도 많고 모두 대단한 게 너무 많은데 힘이 너무 많은데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회사들이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거는 CEO, 오너 역량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주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회사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좀 MBA 스터디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아까 여러 번 보셨죠?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진짜로 시장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가총액 500억짜리 회사였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왔어 3월 정도에 500억이었다 그러면 진짜 상한가 이게 발표하는 순간 아니면 마케팅이 잘 된 순간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2위까지 갔었고 주간 5, 4위까지 갔었잖아요 아 주간 2위까지 갔었고 1간으로 3, 4위까지 갔었나? 이런 게 나온 순간 그때 막 상한가 칠 수도 있겠죠 주식은 시장 심리로 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희 회사를 투자하셔도 시장 심리 때문에 막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남는 돈 여윳돈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압도적인데 저희보다 더 압도적인 말도 안 되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스타벅스 다이어리입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 이제 저희가 초록색이 PDS고 이제 하늘색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인데 여러분 스타벅스 다이어리 판매량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근데 이제 제조사가 몰스킨이거든요 그래서 몰스킨이 여전히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잘했는데 스타벅스는 넘사벽으로 잘하고 있구나 뭐 그렇다고 스타벅스 관계사 관련사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주식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는 뭔가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그래서 아무튼 스타벅스 어쨌든 다이어리는 넘사벽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는 저걸 보면서 저게 음료수를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거나 거의 20잔 마셔야 되니까 그냥 10만원어치를 마셔야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커피만 마시지 않거든요 거기서 케이크도 먹는 분들도 있고 빵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굿즈도 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락힌을 걸어놓으면 생각보다 스타벅스가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다이어리를 받기에 사람들이 사 먹으면서 그 다음에 신제품 꼭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네 신제품 이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스타벅스는 다이어리를 보완제처럼 쓸 수 있는데 무료보완제가 아니라 굳이 유료보완제도 해도 되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아마 앱스토어에서는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면 가격도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몰스킨이어서 그래서 이 시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잘했지만 여기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아 우리가 더 경쟁할 시장이 남아있구나 내년에는 또 저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까 저 사람들은 이제 스타벅스 충성도가 있고 나름 몰스킨 충성도가 있는 분들일 텐데 저기를 어떻게 뺏어올까 저기도 알려야죠 일단은 다이어리가 그냥 하드웨어 퀄리티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호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탈리아산 합성 가죽을 썼고 안에 생산성 툴 측면에서는 우리 PDS 구조는 그냥 넘사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붙어있는 프로젝트들은 뭐 그냥 따라올 수가 없죠 저희는 스타벅스의 명성과 네트워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브랜드가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이어리가 비싸죠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레벨이 이제 로이턴, 몰스킨,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 라인업인데 이게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도 해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옛날에 그게 옛날 기사인데 교보문고 하트랙스에서만 몰스킨이 한 2, 3주 연말 딱 그 피크 시즌에 10만만 건이 나갔다는 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들 사시는구나 생각보다 다이어리 프리미엄 시장이 큽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노리면서 시장 창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노트를 사서 직접 만들면 된다 그 말도 맞는 얘기고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 사서 이렇게 줄 찍찍찍찍 365일을 긋는다 하면은 하나 이렇게 긋는데 그냥 예를 들면은 10초 잡으면은 6개 긋는데 1분이네요 그러니까 10초 더 걸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1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결국엔 긋는 시간이 그러면 그게 최소 인건비로 만 원이니까 저는 그거 할 바에 저는 이제 이게 여러분 올바른 좀 경제적 사고관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좀 좋은 제품 살 것 같거든요 넘사벽이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기에 딸린 부가가치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저는 좀 안 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 내 인생에 정말로 내 노력을 좀 저는 리추얼 측면에서 의식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데다 남기고 싶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가죽으로 할까 종일을 할까 근데 한 사람의 노력이 다 담겨있는 역사책인데 이거를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좋게 갈까 좀 뭐라 그럴까 가성비로 갈까 저는 좋게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뭐 이건 다 개인차입니다 제 의견은 절대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런 생산성 이렇게 데일리포트 형식의 다이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3개월형이 많습니다 그럼 3개월형이고 저희는 1년형이잖아요 3개월형이 여러분이 보시면은 18,000원, 2만원, 15,000원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안에 컨텐츠 측면에서 경쟁자랑 경쟁을 했을 때 가성비는 저희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할인 받으면은 로이텀이나 몰스킨이 쌀 텐데 그냥 일단은 하드웨어 자체가 저희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좋아요 그냥 다른 거 다 다른 거 차치하고 저희는 일단 가죽을 쓰기 때문에 합성 가죽을 쓰기 때문에 이탈리아산 이것도 되게 좋은 가죽을 알아보려고 저희 MD님들이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스킨은 여러분 이탈리아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기고 싶거든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버전 잉카콜라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어디죠? 페루인가? 어디 가면은 콜라가 전 세계에서 다 1등이거든요 근데 페루만 잉카콜라가 1등이래요 아 그래서 나도 아 그게 되게 인프레시브 약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몰스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짱을 먹어본 다음에 이거를 일본이랑 미국 같은데 도전을 안 해볼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물류가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 베이스는 도전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물류가 들어가니까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비용을 엄청 떠안을 생각으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몇 년 걸릴 건데 저희가 계속 시장 조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어떻게 진출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전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으쌰으쌰 라는 무료보완자가 있는데 미국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서를 제가 미국 사람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단은 우리나라 분들이랑 2, 3년, 3, 4년 연구를 열심히 해본 다음에 이걸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나 그러면서 유튜브부터 뚫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자를 잘 보시면 좋거든요 창업자가 그냥 그냥 뉴미디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다이어리 하시는 분이고 음식 하시는 분이고 가구 하시는 분이 이런데 좀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다 그럼 그 회사는 좀 투자해볼 만합니다 그냥 되게 러프하게 왜냐면은 상단을 여는 거는 미디어가 제일 빠른 거고 여러분 일단은 이게 다 99%가 이래서 돈을 못 벌거든요 뭐에 거꾸로 해요 제품을 너무 열심히 만든 다음에 마케팅을 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못 법니다 결국엔 진짜 못 벌어요 99%가 못 벌어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일단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시제품이랑 사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그 컨텐츠부터 만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를 확 줄인 다음에 안티프레지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하단은 막고 상단은 연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단을 너무 크게 열어놓은 다음에 상단을 열라고 하니까 상단이 열려도 인생이 망하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일본 진출도 할 거고 미국 진출할 거에요 일본은 영어 독립 영어 공부 시스템으로 할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상장을 하면은 무조건 출판사를 하나 살 거에요 인수합병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100% 지분 미국 자회사를 출판사를 하나 두겠죠 그러면서 그걸 인수하기 전에 올해 내년에는 힘들고 후년부터는 내년부터 비밀 프로젝트로 저희가 미국 유튜브를 여러분 모르는 채널을 이렇게 똑똑똑똑 자꾸 망하더라도 망할 각오가 없이 여러분 돈 볼 방법은 없어요 진짜로 망할 각오 없이 돈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인건비겠죠 작게는 뭐 2, 3천만 원 크게는 1억 부터 미국을 이렇게 비밀책트로 몰래 이렇게 똑똑똑똑똑 두드려 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년 말고 후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을 두드릴 겁니다 일본이 이게 또 어려워요 일본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일본말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은 거기에 MD처럼 들어가고 PD처럼 들어가서 일단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영어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일본말도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좀 영어 공부로 저희가 영어 독립보다 지금 일본에 우리만큼 데이터가 누적된 게 있을까 궁금해서 우리보다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까 궁금해서 일본을 점령하는데 이제 영어 독립은 더비 회사입니다 더비 겁니다 근데 이제 상상스퀘어는 그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영어 독립이 잘 되면은 상상스퀘어도 잘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일반 시장에서 받는 마케팅 수수료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사라고 덜 받고 더 받고 그런 것도 없고 딱 시장 까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국내에서 국내에서 일단은 영어 비익 500억까지는 해볼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라기보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또 점점 크면은 또 뭔가 굴절 적응이 되겠죠 올해 이제 내년에 영어 비익이 목표가 50억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영어 비익이 목표가 50억인데 이제 PER20 하면은 뭐 PER10 뭐 저희 같은 회사 이제 동료 직군 보면은 15에서 20 받을 것 같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 받으면은 그 다음에 저희는 성장성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천억 정도 되는 거겠죠 내년에 50억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그쵸? 달성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좋지만 시장이 인정을 안 해줘서 저희가 기업가치가 우리는 1조라고 생각하는데 PER이 계속 막 낮아서 3, 4 막 이렇게 받아갖고 막 2, 3천억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영어 비익도 높은데 그럼 저는 자산 가치를 1조까지 만든 다음에 자산이 많이 생기면 자산을 1분을 계속 소각하면서 그거는 이제 배당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런 고약가님은 창업주이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창업주가 나와서 현재 진행형인 창업주가 끝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저는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머니맵에서 우리 상상스키에 대해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일단 전략 수정했잖아요 저 여러분이랑 머니맵에서 소통을 엄청 긴밀하게 할 겁니다 그거 소통 전략 바꿨다니까요 일론 머스크 보면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하단을 좀 여는 거구나 근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주총회 자체를 유튜브로 찍어버리던가 주주총회는 오피셜한 거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10배 성장하는 걸 오래 경험하면서 내년에도 또 이제 매출 관점에서는 2배 성장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공원 사업, 무료 강연도 많이 하고 사회공원 사업도 좀 열심히 하고 일단 사회공원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 대우, 우리 대표님이 되게 저희 뭐 어저께 우리 PS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쉐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에서 발표했대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조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개잡주잖아요 이런 개잡주 이런 조소기업에서 여러분 PS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극소수라고 봅니다 중견기업도 PS 없거든요 상장기업인데 시가총액 1종 넘는 기회도 PS 제도라는 게 잘 없거든요 그냥 되게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보너스 주지 저희는 거기에 이제 공식도 만들고 이제 막 고대표님이 이제 삼성 다 벤치마킹하면서 외국 회사들도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개인 성과가 더 뛰어날 때 그냥 다 같이 잘 받는 게 아니라 개인 보상은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서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정말로 좀 허공에 뜨는 이런 독서가 아니라 통찰력도 높이면서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논리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건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타운홀 미팅 직원들을 상대로 타운홀 미팅 한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주분들을 상대로 주주총회 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상장 전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할 거거든요 상장 전까지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갑자기 알고리즘이 떡상을 받아서 옛날 발언이 해서 근데 그건 이제 옛날에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상을 다 내려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교감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진짜 피똥 쌌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한마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PDS 다이어리를 저희 헬스 코치님이 정말 저희 PT 코치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거를 사서 단톡방에 들어왔는데 우리 진짜 우리 코치님은 우리 아들같이 제가 좀 생각하는 친구의 진짜로 좀 사연도 있어요 바사님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PT 하면서 50초 쉬는 시간에 계속 대화하거든요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우연이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깨달았구나 그게 세상에 너무 잔인한 진리란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조금 더 부익부 빈익빈이 80대 22 자연 법칙이면 30대 70 정도로 바꿔보는 게 내가 목표하는 거지 그거를 막 모두가 잘 산다 그런 건 없단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코치님한테 좋죠? 여러분도 이 PDS 다이어리는 꼭 써보세요 시간 돈인 거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고 싶은 분들은 결국에는 돈 많이 번다면 시간과 만나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버는 거는 생산성을 늘리고 현금으로만 늘리는 거가 정답이거든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저는 배송료까지 3만 8천이잖아요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썼는데 진짜로 난 아무 발전이 없다 그러면 행사장으로 오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만 8천은 환불이 아니라 제품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환불해 드릴 게 없어요 회사 차원에서 해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개인 차원에서 그냥 5만 원 위로금으로 바로 계좌이체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건 더 디벨롭 될 거고 단톡방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뭐 하드웨어라서 업그레이드가 한계가 있죠 저희 무료보완제인 단톡방은 업그레이드가 작년보다 5배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우리 매니저님도 우리 사피엔스 팀 특히 대단합니다 다이어리 열심히 판 우리 MD님들도 대단하고 영상 잘 만드는 우리 PD님들도 대단하고 다 대단합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 그 다음에 저는 그게 목표예요 저희가 상장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회사 1이 그냥 저 죽을 때까지 그 1이 타이틀 놓치지 않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돈도 좋죠 시가총액 2조 3조 10조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저한테의 훈장은 저한테의 명예는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존경받는 회사 이게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네요